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M.2 SSD를 데스크탑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M.2 SSD는 기존의 SATA 방식의 SSD보다 훨씬 더 크기가 작아요. 노트북 메모리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치하려면 메인보드에도 M.2 슬롯이 있어야 됩니다. 설치하는 건 쉬워요. M.2 SSD를 M.2 슬롯에 끼우고 나사로 고정해 주면 됩니다. 방열판이 있으면 같이 끼워줍니다. 고정 나사는 메인보드를 설 때 포함되어 있던 걸 이용합니다. M.2 SSD를 설치한 다음에 기존에 사용하던 SATA 셋터 포트에 연결되어 있던 하드디스크나 SSD가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 경우에는 SATA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을 분리해서 다른 포트에 연결해 보세요. 컴퓨터에 2개 이상의 드라이브가 연결된 경우에는 부팅 순위를 확인하거나 변경할 때는 바이오스 설정에 들어갑니다. 컴퓨터가 켜지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보일텐데요. Delete 키나 F2 키를 누르면 바이오스 설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이오스에서 BOOT 부팅과 관련된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부팅 메뉴에서 Hard Drive BBS Priority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부트 옵션 1번 2번에서 부팅 1순위에 있는 드라이브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부팅 1순위의 드라이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컴퓨터는 지금 원래 설치되어 있던 500기가 하드디스크가 부팅 1순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던 하드디스크로 부팅한 다음에 Migration Tool을 이용해서 새로 설치하려는 SSD의 윈도우를 복사한 다음에 재부팅을 합니다. 부팅 순위를 설정했으면 변경사항을 저장하고 재부팅합니다. 저장할 때는 Exit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Save Changes and Reset을 선택합니다. 쉽게 저장을 하려면 F10번 키를 누른 다음에 Enter 키를 누릅니다. 윈도우로 부팅한 다음 Migration Program Maclium Reflect를 설치합니다. 구글에서 Maclium으로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Maclium Reflect Software를 클릭합니다. Free Edition Home Use를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은 이메일을 입력하라는 건데 Continue 계속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다운로드 창이 보입니다. 구글 크롬 같은 경우에는 보안 설정이 엄격해서 파일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대화 상자가 보이는데 그냥 계속을 클릭합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을 클릭해서 설치를 합니다. Maclium Reflect Download Agent 프로그램이 보이는데요. 아래에 보이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Reflect Installer 대화창에서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용권 계약에서 동의해 체크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라이센스 키에서 홈을 클릭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레지스터 등록 대화 상자에서 체크를 해제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스톨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기다리면 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Finish 마침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원본 드라이브와 대상 드라이브를 확인합니다. C 드라이브가 원본 드라이브겠죠. 원본 드라이브는 500기가고요. 새로 설치하는 SSD는 240기가인데요. 대상 드라이브의 용량이 더 작아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본 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의 용량이 240기가 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드라이브를 클릭한 다음에 클론 디스크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복사할 파티션을 선택합니다. 파티션이 한계인 경우에는 선택하는 메뉴가 없죠. 파티션을 선택할 때 공간이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보이면 파티션을 한 개만 선택합니다. 그 다음 Select Disk to Clone Tool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드라이브를 클릭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스케줄러에서 다음을 클릭합니다. Finish 마침을 클릭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복사가 끝나면 다시 BIOS 부팅 메뉴에 들어옵니다. 새로 설치한 M.2 SSD를 부팅 1순위로 설정합니다. 변경된 사항을 저장하고 재부팅합니다. 이제 새로 설치된 M.2 SSD로 부팅이 될 겁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